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추미애의 아들 군대 슈가 미보께 특혜 관련해가지고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아들의 특혜 여부도 여부지만은 바로 추미애 본인의 거짓말 논란이었습니다. 추미애는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미애의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추미애는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정부질문대와 다르게 국회의 증언이라든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 대정부질문이라든가 인사청문회 일반 상임위원회 출석과 다르게 만일에 이 자리에서 장관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한 시점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할 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었고 그래서 당시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 신분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조계에서는 조국이 사퇴한 시점을 놓고 국회에서 위증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이 외에도 아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선서를 피하기도 했었는데 피우진 전 국가보원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국가보원처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의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사실상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기로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출석하는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과연 선서를 할지 안 할지 이 여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도 분명히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권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그 케이스인데 이들은 2016년 12월 달에 국정농당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한 뒤에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라고 위증을 해가지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미애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추미애 아들의 군휴가 미복기 사건 이거 무혐의 관련해가지고 설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당 측에서는 추미애가 2016년 6월 달에 그 자신의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내면서 아들하고 연락을 취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설전을 벌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추미애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낸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대해서 추미애 측에서는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전달만 했을 뿐이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추미애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추미애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그리고 거짓말을 할지 안 할지 여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추미애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민주당이 추미애를 쉴드를 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할 경우에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증인의 방패마귀가 어느 정도까지 잘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잣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든 어디든 증인이라든가 후보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증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 국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보다 당시에 누가 권력을 쥐고 있고 어느 쪽에서 후보자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혹시라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법적 처벌을 받고 낙마를 하게 될 경우 후보자나 증인 본인은 물론이고 해당 인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 후보가 있는 진영 쪽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 여야 모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증인이나 청문회 후보에 거짓말을 두고 공방을 펼쳤던 사례를 보면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수가 그 입장에 항상 반대됐었는데요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던 보수정부 시절에는 이 역할이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가지고 지금이야 민주당 측에서 자신들 진영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던 어떤 거짓말을 하던 어떠한 태도를 보이던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진영을 옹호하고 감싸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과거 본인들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을 고발을 하기도 했었고 또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라든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라든가 전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를 실제로 낙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한 이번에 그 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국회의 그 도덕적인 잣대는 완전히 퇴보했다는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낸 후보자라든가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는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인 잣대가 더욱더 엄격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 때문에 도덕적으로 후퇴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 체계상 국회에서 거짓말을 법정 위증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에 면제부를 주는 현행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특히나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그 도덕적인 청년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면은 허위 진술죄가 적용이 되고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 모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하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인사청문회라든가 국정감사회까지도 출석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권력은 가지 쪽에서 어떤 식으로 쉴드를 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분명 있었으며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라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정치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에게 거짓말하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모든 발언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치를 사법의 영향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설사 발각이 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금 뭐 국민들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라든가 증인들의 양심에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애초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거짓말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추미애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뭐 사퇴하기에는 시점이 늦었고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추미애가 어떤 발언을 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피우진처럼 선서를 거부할지 아니면 이번 정권의 권력을 믿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